거기 왜 가신 거였습니까? 그러는 자는 거기 왜 온 거야? 대답부터 하시죠. 이 자리에 오게 된 건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에요. 지금 누구한테 질문하신 거죠? 전직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는 지켜주길 바란다, 소주야. 그래도 한때는 내가 널 우리 집에서 키워주지 않았니? 현직 검사님에 대한 예우부터 지켜주시죠, 윤중태 씨.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불쾌한 과거 얘기를 꺼내는 사적인 자리가 아니에요. 당신은 주요 살인사건 용의자와 거래하기로 한 현행범이라고요. 강수하관, 예우는 지켜드립시다. 최태성한테 전화가 왔었어요.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게 해준다면서 그 장소로 나오라고요. 살인사건? 무슨 살인사건? 그건 말해주지 않았어요. 그곳에 오면 살인사건에 대한 증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. 솔직히 총장님이 거기 계셔서 놀란 건 오히려 저였습니다. 근데 그 사진을 왜 태운 거죠? 그 사진 무슨 사진이었어요? 한검사, 수사관 관리 이 정도밖에 못하나? 대답하시죠, 이제! 거기 왜 가신 겁니까? 자네들도 알다시피 장돌목이 기자회견에서 내가 자기를 죽이라고 최태석한테 시켰다고 하지 않았나? 그런데 최태석한테 전화가 왔어. 자신이 장돌목과 손잡고 날 검찰총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계획을 세웠었다고요. 그래서요? 두 사람이 손을 잡은 증거를 주겠다고 하더군. 장돌목이 말한 것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증거. 그 대신 나한테 돈을 요구하더군. 최태석과 장돌목 변호사가 손잡았다는 증거가 된 사진이었다면 태울 이유가 없었잖아요. 봤으면서도 모르겠나? 그놈은 이미 총을 들고 날 겨누고 있었어. 그놈이 원하는 건 내 돈이었다는 거지. 그리고 그 사진은 기사에 나왔던 내 불륜 사진이었고 난 분해서 태워버린 것뿐이야. 거짓말하지 마! 이런 식으로 계속 날 모욕할 거라면 난 더 이상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네. 그래도 어쨌든 돈은 주려고 하셨던 거잖아요. 거짓말